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니 이 할머니가 돌았나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시이모가 저한테 하는 말 내가 시어머니 치매 걸리면 니가 모실거지? 이딴 소리하길래 아니요 싫은데요 제가 왜요? 이랬더니 전부 다 똥씹은 표정이 됐어요. 언제 시어머니 치매 모시고 살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어제 저희 시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여동생들 그러니까 시이모들 이렇게 다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저희 시어머니가 먼저 내가 요즘 자주 뭔가를 깜빡깜빡하고 그런다? 특히 평소에 쓰던 단어 같은 게 잘 생각이 안나 저번에 누가 그러던데 이럴 땐 뭐 먹어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미리미리 자주 챙겨 먹어라 등등등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모 중 한 분이 저한테 대뜸 아니 뭐 그건 그렇고 근데 꽁꽁이 넌 어떠냐? 만약 혹시라도 나중에 너희 시어머니 치매 걸리면 네가 모시고 살 수 있냐? 딱 이렇게 그렇게 해라 라는 식으로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니요? 다른 거 몰라도 치매는 힘들죠. 치매 전문 요양병원에 모셔야죠 이모님. 그게 서로에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기분이 나빴는지 바로 버럭 하는 거예요. 뭐? 병원? 아니 꽁꽁이 너는 평소 TV 같은 것도 안 보냐? 요즘 요양병원 학대가 얼마나 심한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거기를 모시겠다고? 등등등 막 어쩌고 저쩌고 뭐라뭐라 하더니 갑자기 말이 뚝 끊겨요. 그리고는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제 대답을 기다리는 건지 뭔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정막이 흐르니까 너무 기분이 이상하고 그래서 저도 그냥 말을 하지 말까 하다가 이대로 그냥 넘어가버리면 나중에 이게 또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 차라리 잘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평소 생각했던 걸 그냥 다 말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 만약 치매 걸리면 바로 병원에 모시지 제가 안 모실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요. 제 그냥 뇌피셜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전에 저희 엄마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만약 당신들이 치매에 걸리면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이고 그렇게까지 해서 살고 싶진 않다. 그게 뭔 짓이냐. 새끼들한테 짐 다는 것도 싫고 살아봤자 의미도 없다. 그러니 만약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치매 걸리면 절대 망설이지 말고 죄책감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갖다 버려라. 이런 말씀을 진지하게 하셨는데 참고로 이때요. 저는 물론이고 저희 새언니가 같이 보고 있는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상 착한 우리 새언니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버리란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이런 반응을 보였고 여기서 저희 엄마는 또 아니 그런 거 아니다. 이거 절대 빈말 아니니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이러면서 언니 새언니 입을 막아버렸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 엄마 생각이 옳다. 여겼고 그래 엄마 말이 맞아. 라고 했어요. 솔직히 제가 했던 이 말에 엄마가 속으로는 서운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근데 이게 옳은 거잖아. 하나도 틀린 말이 없잖아요. 무엇보다 거기서 제가 아니야 엄마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엄마 모시고 살게 걱정하지마 이랬다가 나중에 안 하면 그게 훨씬 더 큰 불이하고 죄 아닌가요 죄? 맞잖아요. 여하튼 그래서 평소 제 생각 그대로를 이야기한 건데 다들 전부 다 무슨 똥씹은 표정으로 밥만 먹고 있더라고. 어떤가요? 이게 혹시 정말로 제가 이기적이고 못된 건가요? 그렇게 하룻밤 자고 오늘 집에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남편이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난리를 칩니다. 당신! 어제 그냥 빈말이라도 아니요 당연히 모셔야죠.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어?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우리 이모가 진담으로 물어본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만약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 앞에서 아닙니다 못합니다 이러면 니 기분 어떨 것 같냐? 좋다고 할 수 있냐? 이딴 소리 하길래 이게 진짜 미쳤나 싶어가지고 그럼 거기서 내 했다가 나중에 혹시 일 터진 뒤에 병원에 모시면 그때 이모들이 나 가만둘 것 같냐? 왜 딴소리 하냐고 따져 물으면 그때 뭐라고 할 건데 나는 그냥 내 입장 확실하게 대답을 한 것 뿐이야 이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하 그래 이제 보니까 너 여우과는 확실히 아니네 아니 그래가지고 도대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아니 지금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걸까요? 거기서 아 그럼요 당연히 저희가 모셔야죠 이런 거짓말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겁니까? 남편은 제가 이모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부모님 체면을 왕창 깎아버린 거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제가 당신들 체면을 꾸기는 말을 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거 말고 다른 현명한 대답이 따로 있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다른 거 다 떠나서 시이모가 저렇게 나대는 집구석들 치고 좋은 시 부모 좋은 시가 단 한 번도 못 봤다 내가 댓글 그러니까요 아니 지들 며느리도 아닌데 저거서 대체 왜 저러는 거야? 낄끼빠빠 모르는 것도 개 극혐이야 2번 남편 미쳤나? 애초에 지 이모부터가 한 말이 빈말이 아닌데 무슨 빈말을 하래? 아휴 남편놈은 저렇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사회생활 어떻게 한대요? 그래 걔 알같이 하겠네 3번 저 시이모 내 장담하는데 만약 쓴이가 사위였다면 절대 저런 소리 못해요 왜? 어려우니까 그런데 지언니 며느리고 우습고 만만하니까 저러는 거야 그리고 쓴이 남편 정작 잘못을 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냅두고 피해자한테 네가 참으면 되잖아 이랄지 4번 그렇게 한입으로 두말 해가지고 시부모 기망하는 게 여우라면 그냥 여우 안 할 거라고 하세요 돌았나 진짜 5번 저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치매 간벽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만약 아주 잠시라도 그걸 해봤다면 농담이든 장난이든 이딴 미친 소리 절대 못하죠 6번 아니 사람을 앞에 두고 저런 곤란한 질문은 도대체 오해하는 걸까? 어?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먹었나? 7번 저거를 저 자리에서 그것도 시모가 대놓고 물어본다는 거 이 자체가 그냥 개상놈이고 몰상식한 거죠 미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조카 며느리가 아니라 지 딸내미한테도 저딴 소리 할 건가? 멀쩡한 시모도 같이 살기 힘든 게 세상인데 침에 걸린 노인녀를 모시라고? 아니 전문가가 왜 있는 건지 정말 몰라서 저래? 같이 있으면 서로가 힘들어 서로가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지 어떻게 될까요? 그러게요 만약 지 딸이 침에 걸린 시모를 모시겠다고 하면 뭐라고 할지 되게 궁금하다 그래 뭐 당연히 칭찬하겠지 아이고 잘한다 우리 딸 8번 이런 걸 물어보는 시모도 겁나 무리하고 빈말이라도 모셔야지라는 남편도 미친 인간입니다 그래 빈말로 모시겠다 했다가 나중에 그거 안 하면 그러면 죽이려면 만드는 게 사람인 거 정말 몰라서 저러나? 이건 지 마누라를 탓할 게 아니라 무례한 이모한테 난리를 쳐야 맞는 건데 진짜 말 그대로 남의 편이네 쓰니 안됐지만 이번 결혼은 제대로 망한 것 같아요 9번 치매? 이거는 그 상대가 내 친부모라도 감당이 안 되는 건데 이딴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꼬라지 역시 시차답다 10번 어머 이모님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건 제가 아니라 자식들이 결정할 일이잖아요 자기야 진짜 그렇게 되면 자기는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 모실 거야? 모실 거지? 아들이니까 빨리 말해 그래야 내가 다시 반품을 하든가 하지 물론 농담 뭐 이런 여우를 원하는 건가? 끌 끌 끌 끌 끌 11번 이건 시모가 아니라 시모가 노망난 거 아니야 이거? 12번 시모가 회사 상사도 아니고 여기서 사회생활이 왜 첫 티어 나오나? 끌 끌 끌 끌 두 번째 사연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이거는 어제 여러 제 영상들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러이러한 미친 일이 올라왔다 이런 제보가 들어와서 한번 찾아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거의 10년 전에 올라온 글입니다 찾아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또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다시 재조명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죠 어떤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거예요 세입자 구하는 거 지역 은평구 어디 어디 꽁꽁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마당에 있는 남양 단독주택 2층입니다 보증금 2천만원 월세 0원 주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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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지상 2층 방 3개 거실 베란다 1개 지하 1층 임차인 전용 화장실 주방 2층 및 지하층으로 1층 마루를 거치지 않고 구분된 진입 동선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지상 2층을 전세를 주는 건데 여기는 방 3개 거실 베란다가 있고 화장실이랑 주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하 1층에 있는데 거기로 왔다 갔다 1층을 안 거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보증금 2천만원 임차인용 주차장은 없지만 집 앞에 전용 주차공간 확보 집은 부모님이 사시는 단독주택입니다 지하 1층 창고 주차장 1층 부모님 2층 1층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2층을 새로 놓는 거죠 월세를 받는 대신 몸이 불편하신 저희 부모님의 식사와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주면 됩니다 임차인 조건 전업주부 자녀 한두 명 6세 이상 층간소음 걱정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층간소음이 없다가 아니라 2층에 너희들이 사는데 어린애들이 있어가지고 층간소음을 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부모님들은 귀가 잘 안 들리거나 그런 건가 봅니다 마음껏 뛰어놀아라 우리 부모님 상태 어머니 치매 3등급 거동 및 식사 가능 요양보호사도 방문합니다 아버지는 기력이 없어요 운동 및 식사는 가능해요 가족같이 함께 오래오래 사실분 구합니다 이게 최근에 올라온 게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오래된 겁니다 한 10년 됐더라고요 댓글 1번 댓글은 거의 최근 댓글과 그때 당시 댓글이 섞인 겁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도대체 저 집 월세가 얼마나 하길래 이딴 걸 쳐올리나 아니 그리고 저 조건이면 보증금도 안 받아야지 거기다 나중에 트집 잡아가지고 보증금에서 깔 것 같은데 2번 뭐? 와 양심 뒤졌나 진짜 월세가 뭐 한 500점 되는 거야? 어? 최구니가 없네 시그니얼이야? 아픈 노인네 간병인 일당이 10만원 정도 하는데 저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치매 간병은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환자가 돌아다니다가 다치거나 길 잃어버리면 무조건 제일 먼저 간병인 책임이 되는 거니까요 병원에 모셔다 놓으면 묶어놓기라도 하지 이건 진짜 사람 할 짓 아니거든 4번 간병이 있으면 500 이상 들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등등등 따로 해줘야 되는 건 죽어도 싫다 이런 거래 야 뭐야 이건 뭐 지 부모를 사람이 아니라 동물로 보는 거야? 뭐야 이게? 올드보이야? 5번 어? 이게 뭐요? 그러니까 돈 2천만원을 내고 노예가 되는 그런 방법인 건가? 달딜딜딜딜 6번 치매는 여러 많은 노인들 모아놓고 공동간병을 해도 한 명당 6, 7만원 정도인데 마치 인심을 쓰듯 저렇게 써놓은 거 개소름 끼친다 이 댓글은 10년 전에 달린 댓글입니다 지금은 다르겠죠 가격이 7번 미친 가족같이 오래 지낼 분을 구한대 아니 진짜 가족이고 자식인 지는 뭐하고? 게다가 돈을 주고 모셔와도 모자랄 판에 돈을 쳐달라고 하네? 8번 그 와중에 관리비 8만원 함정이 있구만 야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호로 자식이 바로 이런 건가? 관리비가 있다고? 이게 거래는 안 보이는데 그게 있나 봅니다 아무튼 관리비 8만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 살면서 2층 1층에 살면서 돈 2천만원 주고 들어가가지고 월 8만원을 내면서 치매 노인 한 명과 거동이 기력이 없는 노인 한 명 이렇게 두 명을 모셔라 이건데 이야 그때도 지금도 양심 없는 것들은 역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대책이 없네요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연 만약 제가 시모였다면 내 동생이 자탄 소리 했다 며느리 앞에서 그러면 싸래기를 날리든가 주기를 치든가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며느리한테 점 썼다고 얼마나 좋아 적어도 개념 있는 시모 소리는 듣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 미친 것들 많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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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